유튜브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링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내 채널로 들어가면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합니다.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여기에 채널 아트가 나오죠. 이때 채널 아트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 아트 우측 상단에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링크 수정이 나옵니다. 이 링크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링크 수정을 클릭하면 위쪽에 맞춤 링크가 나오죠. 여기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링크 할 수 있는 URL을 쓰는 거거든요.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링크 할 것을 URL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를 넣고 여기에 블로그를 넣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URL을 여기다 넣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밑에 링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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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됐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잉글리시티어 아군이고 두 번째 누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눌러볼까요? 블로그도 이렇게 바로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제 네이버 카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URL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한 다음에 네이버로 다시 가죠. 자, 그럼 네이버로 갔으면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로 가는 거죠. 유튜브로 갔으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채널로 와서 내 채널이 됐죠? 채널 맞춤으로 가서 그리고 이 채널 아트에서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링크 수정으로 가서 링크 수정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더 누르고 지금 여기다가 네이버 카페라고 쓰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렇게 쓰고 URL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없앨때는 이걸 해서 없애주는 거고요. 페이스북은 없애볼게요. 없애고 네이버 카페를 넣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나가볼게요. 나가서 내 채널로 들어가보면 여기에 블로그하고 카페가 되겠죠? 카페를 한번 돌려볼게요. 카페로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로 가면 블로그로 가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뭐 트위터나 기타 등등 이런 걸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카페 또는 나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유튜브에 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내 채널로 가서 내 채널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채널 아트 우측 상단에서 연필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링크 수정이 나오고 이 링크 수정에서 여기에서 이 채널 아트 위에다가 이걸 만들게 되겠죠? 여기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URL을 써주고 완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더 추가하시면 추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